꿀팁 첫번째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서울시청을 찍은 사진인데요 어두운 날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늘이 지금 좀 밝게 사진을 만드는 상태인데 이 하늘이 완전히 다 날아간 상태고 사실상 아예 하얗게 뜬 상태가 됐죠 이 상태로도 사진 자체는 크게 괜찮습니다 피사체 색깔이라던가 잔디 색깔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좋은데 여기에 하늘만 조금 괜찮게 바뀌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찍게 됐습니다 보통 요런 상태면은 이 하늘이 완전히 하얗게 날아갔으니까 뭐 자동 선택 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늘이 잡히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하늘 사진 뒤에 삽입해주셔도 괜찮은데 포토샵에서 또 자동으로 이걸 하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 해제 해주시구요 자 바로 하는 법은 편집 들어가셔서 하늘 대체가 있습니다 하늘 대체 들어가 주시면은 하늘 대체 할 수 있는 오 바로 선택이 되어있죠 푸른 하늘 계열에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좀 아까보다는 좀 사진 자체가 산뜻 해지죠 네 그래서 하늘도 몇 가지 선택해 가지고 걸어 주실 수 있구요 이쪽에 보시면은 좀 붉은 하늘 계열 오 이건 좀 지옥도 같네요 뭐 일물 계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좀 괜찮네요 좀 하늘을 다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푸른 하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걸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감쪽 같습니다 네 이 사진 자체가 아까보다 사진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구요 여기서 가장자리를 조금 조정을 해 주실 수 있고 가장자리 페이드 조정해 주실 수 있구요 진짜 같네요 명도 자체는 조금 올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색 온도도 저장을 해 주실 수 있구요 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현실 쪽에 가까운 걸로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최초의 사진보다 훨씬 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늘 바꿔 보는 법 알아봤구요 인생 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